이은아의 앨범 시범 씨 제가 진단한 소리 한번 해도 될까요? 고개하셔도 됩니다 아주 일찍이 후 안에서 살던 제가 그대 갑자기 만나게 됐죠 저도 백선생활으로 했어요 항상 저의 자리를 잔달했었죠 너 카티에 갈때나 온다고 이랬어 아직 넌 하루 만일 날아 그래받아 멀쩡한 경험이 특별한 기운 사랑갈리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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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함께 사랑갈리꾼 사랑갈리꾼 사무실 제가 가신 중에 시간이나 친구 중에 친구가 만나서는데요 힘든 보람 나오면 둘이 너무 잘 어울려 어? 너무 신발잖아 정말 뜻한 커플정이야 정말 멋지게 제가 하나께 반가를 타고 각파리로 분명이야 두 분은 저의 참생각 우리 함께 사랑갈리꾼 사랑갈리꾼 우려 행복해 우린 우리 함께 사랑갈리꾼 passing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아름답고 섬스러운 블러쉽을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큰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